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위치가 세라 폭포에 와있습니다 여기 왜 왔지? 일단 여기가 왜 왔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진행해보죠 오 200높이 일단 지갑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행복의 조각을 좀 맞추고 이쪽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일단 지갑을 키우기 위해 여기 상점으로 왔구요 86피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그런 일 다 모르겠는데 론론목자 쪽을 가는건가 20높이 있으니까 빵집 가갖고 조각 좀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이 신비였나 안 들어 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돈만 날렸네요 적어도 30루피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미 썼으니 별 수 없죠 여기 뭐가 있나 없네요 자 그러면 이쪽을 다시 올라서 가보죠 이쪽 길이 맞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물에는 못 들어가니까 갈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아까 이쪽을 좀 돌아보고 갔으면 별로 안 왔을텐데 급히 후회가 되는 순간이고 일단 이쪽에 갈 수 있나 한번 보죠 여기 길이도 좀 뚫어놔야 되겠어요 여기도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놓고 자 이제 오른쪽 통로는 열어놨는데 집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말을 걸어보지 자 이 아가씨가 비켜줘야 안에 들어갈텐데 어떻게 비키게 하더라 진행을 더 해보죠 이쪽 지금 못 넘어가고요 이쪽도 지금 못 가네요 이 아가씨가 길을 막고 있어서 옥장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음 음 음 저로 가야되나 음 일단 내려가보죠 음 음 음 음 이때마다 새롭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음 음 두더지 에이템 못 얻었을테니까 음 녹색이네요 음 아 음 음 음 지금 네모나 홈이 있던 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음 일단 아래쪽 음 어 여기 넘어갈 수 있어 보여요 어디니 어 여기 뭐지 어 요정의 셈이다 오 뭐 주시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뭐 돈이 얼마없긴 한데 오 지갑이 커졌네요 아 여기로 먼저 왔어야 되나 근데 이런게 있는지 기억이 안났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 하고서 삽질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어쩌면 오른쪽은 어디였더라 첫번째 신전 갔던 길이 같고 죽어라 한 마리 남았네 지도를 좀 볼까요 하이라이 평화 이쪽에 어 여기 있었네 저긴 나중에 오프가 가능해질텐데 순아이템을 먹어야 이동이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올라갈 수 있네요 올라가 보자 별거 없네 왜 올라온거지 이렇게 4개 사이에 뭔가 있으면 굴 같은게 있었을텐데 없네요 여기는 행복의 조가 맞춰서 나온 동굴인데 들어가면 이게 지도에서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네요 다음에 할 때 또 뭔가 해서 올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때 와서 없으면 그냥 가면 되죠 뭐 스미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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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이라니 뭐지 아니요 안 쉴 건데요 집에 오긴 했는데 딱히 할만한 건 없어 보이네요 어 어 이 아래쪽에 뭔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소라도 하나 먹고 이쪽은 지금 당장 못 가는 곳 같고 여기도 지금 엘리멘트 라고 해야 되나 그 일단 페가소스 신발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신발을 어떻게 얻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막 걷고 있습니다 물은 지금 못 들어가고요 어 폭탄이네 일단 이쪽 어 막혀있네 카이라이 성 왼쪽에서 한번 내려가서 길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일단 지금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신발 가게에 이 아저씨를 어떻게 다시 채워야 되나 깨워야되나 저 빨간 신발 때문에 지금 못 지나가고 있어서 자 일단 다시 밖으로 나왔고요 여기도 잘 못 지나가야겠고 멍멍이 아직 있겠죠 있는 것 같네요 여긴 뭐였더라 아 채팡에 가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쪽 서쪽 끝 어차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 먼저 가보죠 이쪽은 지금 롯룸 목장 진입이 안 돼서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일단 일단 또 길이 박혀 있어서 이게 맞나 아 이것도 지금 못 하죠 뭐였더라 아이템 아이템 사는 것 같고 아이템 사는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내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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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야 되겠네 뭔가 하나 하려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소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가고요 여기 레버 땡기고 내려왔던 곳인데 못 올라가네요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이쪽에 버터가 있나요 뭐야 결국 똑같은 거 미치네요 이쪽을 넘어가면 콩그산이고 여기는 지금 아이템이 없어서 못 지나가고요 진짜 알 수 있는데 뭐가 있는거지 이제 뭐 가도 할게 없을 것 같고 성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역도 못 가고 여기 아래에 여기도 갈 수 있나 더 없네요 아랫집에서 여기로 올라와서 저리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버터가 차닐 게 없고 조각 맞추기는 해볼까요 어 이건 맞겠다 길이 열리나요 그건 아니네요 몬스터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로 해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들어갔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대가 어디서 기억이 안 나요 저 지금 길이 기억이 안나서 딱히 떠오르는게 없어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를 가면 어? 들어왔다 하트모컬 끝난거구나 이런 어째 못나가고 어째 못 건너가고 빵집은 빵 맛있다고 했던거 같고 여기는 어짜피 진행이 안되고 뭐 할 수 있는게 진짜 없네요 여기 다시 넘어가면 어? 이 아저씨 또 갑자기 생겼네? 아 없어요 게임할때마다 생겹도 없어졌다는건가 원래 이쪽집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저저씨가 못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요 못 건너가죠 왜 못올라가니 여기 친구랑 다시 얘기를 해보면 뭔가 졸려나 세일때 없는 착각이었네요 일단 작아진 상태로 여기 다시 가봐야되겠다 아 오물 가보라고 했었네 좁은 다리를 건너 흉폭한 짐승 저기 고양이거든요 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집은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집은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머니 비켜요 흉폭한 짐승 그러면은 서쪽에 지금 진행이 안되니까 이쪽 딱히 길이 없어보이고 이쪽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아예 지금 길이 안보이고요 이쪽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입구와 박혀 있죠 여기 지금 다리 연결한 게 이쪽이었나? 헷갈리네요 지금 위로 넘어가서 여기로 오면 그냥 대충 지도만 보면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참고로 보물은 이 옆에 있습니다 저기 오물이라고 해야 되나 저 아래 있는데 가는 길이 간단하죠 이걸 치워야 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또 뭐 길이 없고 죽어라 딱히 아까도 갔던 길이랑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왔었나? 아 길론 데가 여기죠 어 좀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건널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어 폭탄을 좀 써보죠 넘어갈 수 있으려나 어 열렸다 아 아이고 여기도 성역을 가야 갈 수 있는 곳이고 어 뭔가 길이 계속 있네 여기는 뭐 모찌가 지금 모찌 나가고요 여기로 나가면 뭐지 길이 좀 다른 곳인가 이쪽 옆으로 가고 싶은데 방에 여서가 많네요 아 흠 흠 흠 흠 이로 한번 다시 나가보자 아 저 아래서 요 아래까지 내려왔구나 자 그러면은 이쪽은 어차피 못 가고 이쪽을 타모맥 보자. 어, 이쪽도 길이 막혀 있었네. 괜히 엄한데만 계속 놀고 있었던데. 자, 위쪽으로 셀이 폭풍해왔습니다. 어, 여기 조각 맞추기를 원하는데 조각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내려갈 수가 없고. 결국 저기도 못 가네요. 지금. 어, 여기. 여기 있네. 신발이 없어서 안됩니다. 신발이 계속 걸리네요. 자, 론놈 목장 가는 길 다시 왔구요. 이쪽을 올라가면 좋은데. 막혀있고. 어, 소라다. 음... 이쪽에 몬스터가 아래쪽에 있을텐데. 잡으면 골드가 나오겠죠. 여긴 루피이긴 하죠.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체력이 짱 많은 녀석이라. 어, 잡았습니다. 몇 루피야 이거? 백루피? 아, 백 정도 되나보네요. 여기는 올라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따라갔던 곳인 것 같고. 이쪽에 한번 다시 가보죠. 뭐. 어차피 몬스터랑 조각 맞춘게 있어서. 아니면 이쪽 숲에서 신발 가게 아저씨에 깨우는 거라고 해야되나? 힌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못 넘어가고. 일단 이쪽은 작아져도 수영을 못 치기 때문에. 진행이 안될 것 같구요. 여기 도목하고. 여기도 못 가고. 자, 지도를 다시 좀 보면. 아, 저 위쪽이 있네요. 여기 아란 쪽까지 들어왔네. 저 위쪽이 작아져서 지나가도 되긴 할텐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결국 수영을 자야 되는데. 뭐. 뭐지? 어떻게 가라는 거지? 일단 아이템을 좀 갖고 오고. 계곡이 이쪽 똑 쫓겨났네요. 어, 뒤로 가야 되는거야 진짜. 어, 뒤로 가야 되는거야 진짜. 것 같다.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행복의 조각 맞추난다고. 마을탄밤을 거느라고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길 못찾고 계속 캐매고 있네요 나무에 폭탄을 넣으면 깨지려나 신발만 계속 의식하고 있는데 시도는 해봐야겠죠? 이쪽도 길이 없을텐데 역시나 못 가고요 더 가게 되죠? 네 더 가게 되죠? 더 가게 되죠 조용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